아 중요한 얘기 요거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당신이 이거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중요한 데 제일 포인트만 말씀해주세요 3번의 취미도 중요하지만 7번이 중요해 노래 신청을 받는 거야 첫 시간에 니네들이 수업시간을 듣고 싶은 음악을 순서대로 한 명씩 하나씩 틀어줄게 유튜브에 제 생목놀이가 질문인데 굳이 아시려고 할 거 없어 애들한테 교실을 들어가면 혹시 제 생목놀이 있을지 않나 그러면 걔네들은 유튜버가 장래에 희망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걔네들은 수업시간에 평생 뭐해요? 주먹이셔요 근데 그 역할을 주면 그거 해야되기 때문에 안잠 그래서 우리 노래를 다 춤서대로 참고 틀어줘 또 학습 활동할 때도 학습지 틀 때도 음악 장단에서도 제일 좋은 게 누가 제일 좋아? 내가 제일 좋아? 내가 신중인데 물 날라오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안 하려고 꾀가 좀 난다 그러면 재빨리 야 우리 빨리 끝나고 음악 들을까? 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저한테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빨리 진도나가고 음악 듣죠 고마운 얘기다 고마운 얘기 고마운 얘기 고마운 얘기 고마운 얘기